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,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현지 시간,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해리스 부통령은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거일과 그 이후에 대해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원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되돌리려 했고 폭력적인 군중을 선동해 미국 의회를 공격하도록 했다며 비판했습니다. 해리스 부통령은 이로 인해 140명의 법 집행관이 공격받았고 일부는 사망했다.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. 그는 대선이 2주 남은 상황에서 미국 국민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및 인지력 논란에 대해 한 번의 나쁜 토론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능력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MBC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내 임기는 바이든 정부의 연속이 아니다라며 자신만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.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사상 첫 여성, 첫 유색 인종,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. 그는 유색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지와 그들의 초점을 맞춘 계획이 있는지라며 설명했습니다. 현재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6%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폭 앞섰습니다.